좋은 나무와 칼날, 숙련자의 기술, 이 삼박자가 맞아야 좋은 목기가 만들어지는 것. 제대로 깎인 물풀의 나무 목기는 그릇에 나이태가 살아있고 표면이 매끈하며 부드럽다. 눈꽃들새 없이 나무를 깎아대는 작업의 반복. 30년 넘게 해온 이 경험을 통해 칼끝의 움직임을 손끝으로 느끼고 그릇을 깎아내는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나무를 깎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만드는 사람의 정성. 숙련된 손끝에서 정성을 쏟으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올곧은 목기가 탄생된다.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남원 전통 목기 사업은 가업으로 대물림하고 있다. 가업을 잇기 위해 3년 전부터 목기 제작에 나선 태훈시. 처음과 달리 요즘은 부족한 일손에 보탬이 많이 되는 편이다. 가업을 이해하겠다는 생각으로 100%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닌데. 지금은 그 생각이 다른 생각보다 많이 더 커졌죠. 훨씬. 매일 아버지에게 목기 기술을 전수받고 있는 태훈시. 목기의 명인이 되기까지 아버지가 경험한 수백 수천 번의 실패, 수많은 고난과 시련 역시 그대로 느끼고 있다. 50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장인의 이유 있는 고집. 나무먼지와 함께한 50년 세월 속 장인의 자부심이 천년의 맥을 잇고 있다. 작업장 한켠에 자르고 남은 나무 조각들이 가득 쌓여 있다. 작은 조각들도 쓰이는 데가 있어요. 술잔 딱 타고 나가는 거. 두번째는 계속 공격하자. 감사합니다.